첫 번째 홍준표 후보의 얘기를 저도 한마디 하면 사실은 둘이 단일화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안철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함의도 갖고 있겠죠. 홍준표 의원은.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라라고 하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좀 반감이 심한 것 같아요. 안철수도 반감이 심하지만 둘을 보면 누구를 더 착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 속에서 안철수를 택한 것 같고 느낌상. 그다음에 검찰은 사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본부장 리스크는 미리 했었어야 돼. 너무 실기를 했고 그럼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검찰도로 수사를 계속해서 대선 전에 결과를 내라라고 말하고 싶지만 검찰이 이제까지 했던 그 못된 짓들을 보면 그냥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검찰을 하지 말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진검승부하고 그 정도 문제 있다고 하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정치권은 정치권 독자적인 힘으로 진검승부하는 게 맞다. 검찰이 더 이상 정치권의 목을 검찰이라고 하는 단두대의 목을 들이밀지 마라. 그리고 검찰도 자신들의 정치에 관여해서 간나라 배나라를 할 수 있는 그 권력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꿈에서 깨라. 자식들 안 깨면 어떡하지. 지금 대선판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슈를 제외하고 가장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은 홍준표 의원이죠. 두 분이 경선 이후에 한 번 만났잖아요. 그런데 그 이후에 좋아지는 듯하다가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선거 전까지 홍준표 의원의 정말 전폭적인 지지, 공개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지지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노력을 앞으로 더 해야겠죠. 사실은 홍준표 의원, 유승민 후보, 전 후보 이런 분들이 만약에 45%면 단일화 없이도 1등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윤석열 후보에게 필요한 그 5% 정도.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인물은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두 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김용남 의원은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추정만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직접 통화를 하는 사이이거든요. 그런데 사실 홍준표 의원의 의도는 안철수 쪽인가요? 아니요. 그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. 통화를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나하고 이제 통화를 하겠어요. 조금 전에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죠. 아니요. 그건 추정이었고. 추정이었고 이제 실제 홍준표 의원의 의도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. 아, 그 다음 시간. 시간만 잡아먹었잖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야, 이거 편집 안 할 거야.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? 화면 왼쪽을 눌러서 보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, 유튜브에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